여러분의 고용한 고생 많으셨죠? 오늘이 며칠 안 남았어요 화이팅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찌르세요 질병 맞으세요 살짝 전원 보실 거예요 곧 있으면 언니 오빠들이 수능 보거든? 응 수능 힘내라고 혜리가 응원해줘 힘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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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능은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? 공부 공부해야 돼? 응 어떻게 알았어? 공부해야 돼 언니 오빠들은 공부 힘내라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도 아저씨 애비씨도 해요 아 그렇구나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? 네 수능 언어 영역에 5번 문제의 답은 뭐야? 5번의 답은 몇 번이야? 1번 1번이야? 응 5번 언어 영역에 5번의 5번 문제의 정답은 1번? 응 안했어 1번 1번 학교 LOL 학교 X2 학교 X2 학교 X2 학교 학교아리 오늘 밤이